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나라의 생존과 번영에 선 에너지 특히 원유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유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된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일까 라는 부분을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에너지 전략은 곧바로 안보 전략입니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국가들의 노력들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 비해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고민 걱정은 바로 에너지 확보 전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중국의 노력과 애로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의 대외 에너지 의존도는 얼마나 되는가 첫 번째 중국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는 전체 에너지를 치면 2015년도에 11% 2020년도에 26% 2035년도에 28%입니다 그런데 석유를 원유 석유를 들어가면 대외 의존도 훨씬 더 심해집니다 중국의 석유 대외 의존도는 2015년도에 60% 2030년도에 65% 2035년도에 80% 됩니다 그러니까 원유는 굉장히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의 중동 석유 의존도는 얼마나 되느냐 52%나 됩니다 중동의 52% 아프리카 22% 러시아의 11% 그리고 중남비의 11%입니다 중동의 의존도가 52%나 되는데 그 중동 석유는 달리 운송도가 없습니다 인도양을 거쳐 가지고 말라카 해입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중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중국의 석유 수입의 80%가 인도양과 말라카 해입을 통과합니다 말라카 해입을 통과하는 물량은 원유 수입의 80% 그리고 천연가스 수입의 50% 전체 수출의 물량의 42.6%입니다 말라카 해입이 굉장히 긴 회랑과 같이 싱가포르 말레이자 인도의 연예인은 굉장히 긴 그런 회랑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아주 좁은 그런 해협이죠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전략의 핵심 첫째 가능한 석유 수입의 수입지역을 다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 석유 수입의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중동지역으로 출발해가 호르무즈 해협이죠 인도양을 거쳐서 말라카 해입을 거쳐가지고 남중국구해에는 원유 해상 수송로를 중국에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18차 당대해 2012년 11월에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해양권의 수호를 위한 능력 강화라는 목표를 걸고 해양력 강화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중국 측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선업을 건설한 다음에 황해 선박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전 허가를 요구할 예정이었습니다 남중국해가 우리 바다다 이런 거죠 우리 바다이기 때문에 통과는 배는 우리 허락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중국 측이 생각한 겁니다 중국 측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남중국해는 중국의 주권 및 영토 보존과 관련된 핵심적 이해 해역이다 이것을 미국 측에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미국 측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항해의 자유를 천명합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동안 1대 1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다룬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를 엮어서 중국의 하나의 거대한 제국과 같은 그런 개념 2013년 9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장소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그동안 1조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의 목적은 모두 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원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하고 에너지 수송로를 동시에 확보하는 두 가지가 1대 1로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 에너지 안보 핵심이 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핵심은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석유 수입 가운데 52%가 중동으로부터 오고 수입 석유의 80%가 말라카 해업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역에 대한 재해권을 확보하는 것이 대당이 중요한데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동지역으로부터 원활한 원유 수송에는 미국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우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현재 해상 수송로 그리고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중국을 평가하면 중국은 에너지 안보나 에너지 전략 면에서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해군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니까? 미국에게도 말라카 해업은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싱가폴, 중국 등 주요 원유 수송로가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유뿐만 아니고 물동량도 굉장히 이쪽을 많이 통과합니다 원유만 보면 호르무즈 해업, 이란하고 아프리카 사이 아주 좁은 부분이 있죠 호르무즈 해업이 전체 해상으로 수송되는 원유 가운데 31.3%가 통과된다면 말라카 해업은 28.5%가 통과됩니다 2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죠 그리고 전세계 해상 물동량, 전세계 해상으로 이동하는 무역 하물량의 30% 이상이 말라카 해업을 통과하기 때문에 재해권을, 그 지역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권역을 절대 중국의 측에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은 2013년 9월 달에 1대1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말라카 해업에 대한 재해권을 확보해서 무척 노력해왔습니다 그 전략이 진주 목걸이 전략입니다 1대1로가 시작되기 전에 미얀마, 스리랑카, 방갈데시, 파키스탄에 한구를 연결해가지고 이 한구를 연결하면 진주 목걸이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 한구에 자국 군함이 정박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진주 목걸이 전략이다 China's strength of hull 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최근에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공군력과 해군력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도 대부분 에너지원의 확보와 에너지 수송로의 확보 이 두 가지 목표 때문에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평가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남중국해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들었습니다 2000년 7월 달에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본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중국은 미국 측에 요구합니다 강하게 남중국해가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것을 당신들이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미국은 단호하게 노다 이야기죠 이 해양지역은 남중국해양지역은 미국의 이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당신들만 이해가 연결된 거 아니 미국의 이해도 연결되어 있다 딴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태부터 중국과 그 주변의 필리핀을 비롯해서 6개 국가의 영유권 분쟁이 역해 있던 문제가 단순히 국가와 영유권 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재해권, 해양 패권을 다투는 그런 장소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2013년 11월 달에 중국은 전격적으로 남중국해 스트레틀리 군도의 암초 7곳에다가 인공섬을 건설합니다 군사기지죠 중국은 인근 6개 국가의 영토 분쟁을 지금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법원에서 또 패배한 적도 있습니다 필리핀이 재소해가지고 자 그럼 미국의 전략은 뭐냐 미국은 중국이 이대로 나와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 포위 전략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포위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인도와 일본이 3자가 연합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가입하라 이렇게 미국에서 여러 번 요구가 오기 때문에 현재 한국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겠습니다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 목표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중국의 영해가 아니고 남중국해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필요한 것이 항해의 자유고 그 다음에 법의 지배고 상호호해에서가 인정돼야 되고 공정무역이 인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중국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남중국해가 그런데 인도양을 얼마나 중시하는가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그동안 하와이에 있던 태평양 사령부를 이름을 바꿉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이번 6월 말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그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이제 3개국 인도와 일본과 미국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이런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약 중에 요약을 한 번 더 하면은 중국이 의도한 대로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재해권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국에 대한 지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미중 경제정쟁의 결과를 보아가면서 중국이 자신들의 기존 요구를 일정 수준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자신의 원유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52%나 되고 수입하는 원유의 80% 넘는 물량이 말라카협을 통과해서 남중국해를 거쳐가지고 중국에 입하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의 그런 에너지 안보는 상당히 취약한 상태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해상수송로에 대한 재해권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